자, 21년 3월 학평입니다. 다음은 두 가지 반응에서 열의 출입을 알아보기 위한 실험이다. 그래서, 자, 가에서는 물이 담긴 비커에 수산화물임을 넣고 녹였더니 온도가 올라갔다. 자, 온도가 올라갔다. 이거 뭐다? 발열반응이다. 자, 그 다음, 물이 담긴 비커에 질산화물임을 넣고 녹였더니 온도가 내려갔다. 흡열반응이다. 라는 거네요. 자,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거. 기역, 가에서 반응이 일어날 때 열이 방출된다. 발열반응이다. 열이 방출된다. 옳은 질문이네요. 그 다음, 니은. 나에서 일어나는 반응은 흡열반응 맞습니다. 그죠? 그 다음, 디귿. 나에서 일어나는 반응을 이용하여 냉찜질 팩을 만들 수 있다. 자, 흡열을 함으로써 주위의 온도를 낮춰주죠. 주위의 온도를 낮춰야 냉찜질 팩이 될 수가 있겠네요. 디귿. 옳은 질문 답은 5번 되겠습니다.